명희 씨야. 김명수. 명희 씨. 길이 갈리네요. 이쪽으로는 제가 가볼게요. 명희 씨는 저쪽 길 찾아봐요. 그쪽은 선민이가 아까 가지 말랬잖아요. 명수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. 그러면 제가 그쪽 길로 갈 테니까 혜대 씨는 이쪽 길로 가요. 내 혼인기도 벌써 까먹었어요? 나 명희 씨 두고 절대 위험한 짓 안 해요. 응? 슬쩍 가서 명수 있는지만 확인하고 올 테니까. 5분. 딱 5분만 각자 찾아보고 여기서 다시 만나요. 알았죠? 고맙습니다. 미안해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일인데요, 뭐. 이따 봐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